오늘 하루 뭔가 일이 좀 안 풀리고 답답하셨던 분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이 시간은 신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본당신분이한테 물어보기 힘든 것 또 이런 걸 질문해도 될까 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질문 같은 것도 막 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유치하고 찌질하고 허잡하고 그런 거 가리지 마시고 뭐든지 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오늘의 순서 출발해 볼게요. 존폐 여부가 늘 논쟁이 되는 문제입니다. 사형 제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형 제도. 네. 우리나라는 사실 헌법상에는 사형 제도가 존재합니다마는 국제 엠레스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도는 존재하는데 집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쪽이죠? 그렇죠.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한임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한임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임이 보시기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합당하게 여기실까요? 어떨까요?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일 놈이라고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부모님이 그래 걔는 죽일 놈이야. 네가 죽여도 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네. 안 계시죠. 우리 부모님 마음이나 한임 마음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흉악범이지만 한임이 보실 때는 당신 자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형 제도는 한임의 입장에서는 허락을 할 수 없는 제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 그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왜 사형을 받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만큼의 너무 큰 죄를 지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였다거나. 그렇죠. 연쇄살인분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화가 난다. 이럴 게 많거든요.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는 범죄 예방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듣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형 제도를 실시하면 범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 뭐 어차피 한 번은 죽을 거 그러면서 범죄가 더 흉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사회심리학자들이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사형 제도를 주장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이게 바퀴벌레를 제거하듯이 암적 존재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 사고 방식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히틀러가 가졌던 사고 방식이에요. 혐오 수는 유태인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히틀러가졌던 이 생각이 바로 사형 제도의 그런 심리학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범죄자들은 가정 환경이 열악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연세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하는 거 들어오면 그냥 유기견이에요. 부모한테 버림받고 이웃들도 버림받고 어릴 때부터 유기견처럼 자랐던 아이들이 커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사형을 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바꾸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범죄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갑자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어떻게 해요, 신부님. 네,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피해자들을 위해서 마땅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사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뭔가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정말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인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런 거 말고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좀 되는 게 신부님, 범죄자가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피해자 가족에게 보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피해자 가족이 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복수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신부님. 그렇죠.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감시 제도가 더 철저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출소를 했어도 가해자에 대한 감시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너무 그 사람들을 갖다 감시하는 사람들 숫자도 적고. 맞아요. 그래서 또 재범이 일어나고 또 재범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더 문제는 이렇게 재범을 해서 들어갔는데 형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가해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하는 게 지금의 법 체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피해자 가족의 문제는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를 하면 한은 풀리는데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게 구약의 율법이거든요. 구약 시대 때 부족들끼리 그런 룰을 갖고 다른 부족한테 해를 입으면 찾아가서 그 부족을 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부족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복수를 하고 복수가 악순환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복수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허황된 그런 구호가 아니고 종교 구호가 아니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다는 그런 악연을 끊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생존을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수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일단 본인은 선량한 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그렇죠. 나는 쟤하고는 달라. 나는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연쇄살인범의 DNA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해요. 프로테이지의 문제지. 신부님도 저도? 당연하죠. 모른다 뿐인 거예요. 내가 인식을 못한다 뿐이지. 가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유, 저거 죽여버리고 싶어?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들을 왜 할까요? 그게 내 안에 그런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아주 극단적인 양감정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마치 그게 없는 듯이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투사를 시켜요. 상대방한테. 그런데 이 투사라는 것은 미성숙한 방어기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가진 사람과 노동력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고 똑같은 위험한 발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위험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DNA가 있지만 그걸 드러내느냐, 누르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사형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다면 아무 죄 없이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의 인권이 왜 중요하냐. 왜 지켜줘야 되냐.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범죄자는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사각지대에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없애야지 정말 악덕한 범죄자들이 안 생기지 그 한 사람을 제거한다고 그늘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범죄자의 인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범죄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용 제도를 지금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사용을 집행해야 된다. 그거는 내가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참 위험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면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언제라도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더 깔려 있어요. 이거는 선량한 생각이 아닙니다. 가장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저지른 동안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줬을까. 이 좁은 땅덩이에서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 행복해. 쟤들은 범죄자야. 이런 좁은 땅덩이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잘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강력범죄는 가정환경과 사회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을 유기견처럼 이렇게 떠돌게 만드는 것은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빈익금 부익부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걸 없앨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나눔의 분위기가 퍼지면 강력범죄도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히 법, 경찰료 이것만을 해결하겠다? 아, 그거는 정말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카토리길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 오지에 다 들어가잖아요. 가난 동네에 다 들어가고. 그게 바로 그런 오지에다가 빛을 가져다 주려는 거죠. 그늘지고 습한 곳에 따뜻함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도자들이 그런 곳에 다 파견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열악한 곳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늘어날 때 범죄 예방률도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인권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도 트라우마가 남을 테고 힘들 텐데. 집행관의 인권 문제는 정말 강조를 해야겠는데 예전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소들이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죽은 소도 있지만 살아있는 소도 있었어요. 그때 공무원들이 그 살아있는 소를 땅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나중에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 생리장할 때 그걸 기억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소들이 울은 거예요. 땅 속에서. 그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 분들도 있고 그 일이 끝난 지 한참 된 데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밤에 누우면 소름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소를 이렇게 묻어도 그런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떨까요? 사형이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 이것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보면 범죄 영화를 보면 형사나 경찰들이 참혹한 범죄 현장을 보고 그냥 시크하게 딱 이렇게 돌아서는 게 있는데 그건 영화예요. 실제로는 그런 현장을 보고 나면 그게 꿈에 나타나.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심리 상담도 받으시고. 굉장히 힘들죠. 소방관 분들이 화재 현장에 들어갔다가 불에 따뜻한 시신들을 보고 그다음에 밥도 못 먹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심지어 극단적이 선택하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형시키라고 소리치는 분들은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직접 하는 사람들은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들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방송에서 연쇄살인마 유영철에게 가족을 잃은 고정원 루치아노 형제님의 사연을 봤습니다. 그분은 피해자 가족 모임에 나가며 유영철을 용서했고 사형제도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가족을 죽인 범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가능한 것일까요? 자신에게 해를 가한 죄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닐까요? 라고 덕정본당에서 김소영 루시아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루시아노 형제님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리셨는데 저는 이분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괴물이 돼가요. 그러니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 감정이 적개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영철 하나를 없앤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형 폐지 운동에 나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가혹하죠. 그래서 루시아노 형제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건 좋지만 이 결단을 내 마음에 따라가지는 못해요.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따로 케어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상담을 따로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형 폐지 운동은 운동이고 내 마음을 케어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냥 용서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대단한 용기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 가족을 갖다가 해꼬지한 사람이라 그러면 다 죽여버리고 싶죠. 용서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이 형제님이 생각을 해서 사형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형철을 용서하면서 유형철을 케어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케어는 자기 자신한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노가 올라올 텐데 분노를 갖다가 누르고 있단 말이죠. 네가 그렇게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냐라고 자기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케어는 상대방한테도 해야지만 나 자신한테도 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픔을 겪었을 때, 너무 힘든 일 있을 때 나 자신도 케어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 신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주풀이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넷 게시판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나 어디에 털어놓기 힘들었던 점들 많이 올려주시면 신부님께서 시원하게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